와 너미앗 와 쌍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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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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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단식이다 말살검 이 영생을 얻은 왓츠 이 영생을 얻은 왓츠 얻은 왓츠 얻은 왓츠 이 영생을 얻은 왓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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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쩌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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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쩌냐. 올려버릴까? 이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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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우스 마키나 라그달 옥수스일까? 핵이 너무 약해요 라그 블리트 잡았고 블리트 잡았다 블리트 잡았다 블리트 잡았다 블리트 잡았다 미치소 블리트 입력 블리트 잡았다 이제 타격 내다 버리면 되나 오네 너 인마 음 예약성 250원이면 상점 하나 더 보기에 살짝 애매하네 여기로 여기로 가서 저 상점 봐야겠다 아니? 낭낭하게 넣어주셨네 그러니까 내 비용은 엄청나게 넣어줘야 할 것 같 Nej? 낭낭하게 넣어주시면 되겠네 오늘 얼마나 벌어갈 셈이야 락을 왜 계약해 엘리트보다 불 보는게 낫겠는데 톤절라그 마요타 강화 필요해 보인다 도갈님 뭐 쓰레기는 아니네 지하철에서 폰으로 슬더스를 하는데 옆사람 폰 화면도 슬더스리더라 그립 아니고 진짜인 세상을 지배하는 슬더스 이맛 혹시 가로시 아시나요? 불 도중 아니 어머 이거 눈치 없게 나왔네 지금 라그노브 역전 지금 라그노브 역전 60딜 밖에 안나오잖아 너무 약해 이거 집에 먹으면 밸류는 다 채우는거네 사색하나 치울까 라그를 그래도 좀 강화를 할까 이거 오오오 데미지 락...락도 부약해서 길가게 한다 어째서? 어째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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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병마요 병마요 할 필요 없지 어차피 다 뽑을 건데 맛있는 거나 싸먹자 뭐 지워야 됨? 에너지 모자라는데 축성도 없을 만하지 않나? dean자나 못해서 이렇게 보니까 라그 왜 이렇게 쓸고 없냐 라그 왜 이렇게 약해 마요 방금 전투에 첫 번째 나오길래 병폭수한 줄 병폭수한 줄 전지염원 전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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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그 강화 라그 강화 라그 강화 라그 강화 라그 강화 라그 강화 밖에 안 되잖아 생각해보니까 아요 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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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 이걸 받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백발들이여 백발들이여 호복 서순에는 호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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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니? 제거할 돈이 없네. 돈 한 번 더 받을걸. 아 됐다. 제거할 거 없어서 담배도 안 폈는데. 아니? 형이 왜 거기서 나와? 아니? 재거가 왔는데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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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킬을 66만큼 6번 줍니다. 3, 3, 4, 5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